총정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총정리 미루지 마십시오. 그렇시다. 코사인 분석이 두 가지입니다.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. 그때 A제곱은 이놈을 제곱하면 앞코와 일당들 앞코와 일당들 불러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코사인 A 됐죠? 앞코와 일당들이 되니까 그 다음 B제곱은 B제곱은 앞코와 일당들 불러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B. 어렵지 않죠? 앞코와 일당들 도형 같고 그림 같고 요라고 그 다음에 C제곱은 C제곱은 앞코와 일당들이라고 불러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. 이렇게 이걸 됐죠? 할 수 있겠죠? 이게 코사인 법칙입니다. 이젠 이걸 알면 변형을 할 수 있잖아. 이걸 알면 변형을 코사인 A는 2BC가 넘어가고 A제곱이 이항 되죠. 그죠? 그러니까 2BC 2BC 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A니까 A제곱만 빼. 됐죠? 그럼 코사인 B는 불러봐. 2 B 빼고 2 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니까 B제곱만 빼. 나머지는 AC야. AC의 관계야. 됐죠? 얘는 C니까 C제곱만 빼라고. 그럼 나는 뭐 남았어? AB 남았지? 그러니까 2AB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C제곱. 이렇게. 됐죠? 각을 이항시켜서 변형시켜서 얻는 겁니다. 앞코와 일당들 A니까 A만 빼 B니까 B만 빼. 제곱을 제곱을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. 알겠죠? 이렇게. 코사인은 적용. 두 변의 길이와 낀각을 알아. 근데 난 이 길이를 구하고 싶어. 이 길이가 B야. 그럼 앞코와 일당들 딱 오는 거죠. 코사인 법칙. 그럼 난 이 각을 알았어. 그럼 이 각이 특수각이야. 그러면 사인 B분의 B는 사인 A분의 A 사인 C분의 C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나머지 각을 구해주는 겁니다. 둘 중에 하나만 구해지면 나머지 한 각은 삼각형의 세대각이면 180도 이용할 수 있겠죠.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집니다. 또는 뭐 AK BK CK 세 변의 길이 B가 주어도 좋습니다.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 각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알겠죠? 오늘 뵙는 것 전부입니다. 그럼